짠아! 안녕하십니까 짠캠핑의 짬빈입니다. 2022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시간이 어쩜 이리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다. 새해가 되면 일출을 보며 새 희망의 기운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준비했다. 지금까지 내가 가본 캠핑장 중에 일출을 보기 좋은 캠핑장 탑3를 정해보겠다. 개인적으로 가본 캠핑장만 리뷰를 할텐데 개인적인 느낌으로 만들어 볼테니 참고만 하기 바란다. 앞을 달지 말라는 얘기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본 캠핑장 중에 일출을 보기 좋은 캠핑장이 있었다면 댓글로 알려주길 바란다. 자 그렇다면 출발하겠다. 출발! 자 일단 캠핑! 자 먼저 첫 번째 캠핑장은 강릉에 위치한 솔량기가 가득 찬 캠핑장으로 유명한 연곡 솔량기 캠핑장이다. 캠핑장은 A, B, C, D, E 사이트로 나뉘고 A는 대형 데크, B는 소형 데크, C는 소나무 아래 흙밭, D는 카라반, E는 자동차 캠핑장이다. 영곡 솔량기 캠핑장의 첫 번째 장점은 강릉시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으로 금액대가 저렴하다는 것이다. 비수기 주말에 최대 3만 2천원이고 성수기에도 4만 5천원으로 납득할 만한 금액을 가지고 있는 캠핑장이다. 두 번째 장점은 사이트 간의 간격이 넓다는 점이다. 바다 바로 앞이 명당짜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높은 사이트가 명당짜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여긴 모든 사이트가 거의 명당 사이트다. 취향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도심에 일자형 다닥다닥 붙어있는 캠핑장만 다녀봤다면 이런 형식의 사이트를 경험하고 나서는 도심에 캠핑장 못 다닐 수도 있다는 부작용도 있다. 세 번째 장점은 매점은 따로 없지만 바로 앞에 편의점이 있다. 편의점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할 수도 있고 또 입구 바로 앞에 횟집이 있어서 오징어 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물론 다른 회도 있다. 만약 횟센터나 수산시장을 가고 싶다면 10분 거리에 주문 진항도 있으니 알아서 판단하길 바란다. 그렇다면 장점만 있느냐? 당연히 단점도 있다. 우선 사이트 옆에 차를 댈 수가 없어서 수레로 짐을 옮겨야 한다. 사이트별로 차를 두는 곳과 먼 곳이 있어서 굉장히 힘든 경우도 있다. 그리고 언덕과 바닥이 울퉁불퉁한 면이 많아서 짐을 옮길 때 많이 떨어지기도 한다. 두 번째로 불멍이 안 된다. 강원도 지자체 운영 캠핑장은 화재 위험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불멍을 금지하고 있다. 요리를 위해 숱을 피우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번개탄은 금지한다고 써있는데 숱은 따로 없긴 하다. 그래도 안 되는 게 맞다고 본다. 세 번째로는 ABC 사이트는 소나무 밑이다. 봄철 송진가로 떨어지는 거 조심해야 된다. 아끼는 텐트 흠이 잡힐 수 있으니 조심하길 바란다. 다음으로 두 번째 캠핑장은 망상 오토 캠핑장이다. 내가 갔던 곳은 망상 제2 오토 캠핑장이다. 망상 오토 캠핑장은 몇 년 전 화재로 인해서 장기간의 리뉴얼 공사를 했고 재오픈을 했다. 편의상 화재 피해로 인해 새로 지은 곳을 1 오토 캠핑장 그리고 내가 갔다 온 곳을 2 오토 캠핑장으로 칭하겠다. 첫 번째 장점은 이것도 역시 동해시에서 운영하다 보니 저렴한 가격이다. 하지만 이것도 제2 오토 캠핑장에 한해서다. 비수기 주말 2만 2천원 성수기도 3만 2천원이다. 허나 새로 지은 1 오토 캠핑장은 동사비가 많이 들었는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치고 많이 비싼 편이다. 비수기 3만 5천원 성수기 5만원이다. 두 번째 장점은 해수욕장에 위치한 캠핑장이라는 것이다. 해변을 따라 식당들이 많이 있어서 원하는 음식을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 굳이 음식을 하지 않아도 식당에서 사 먹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세 번째 장점은 유명한 해수욕장이다 보니 놀거리가 많다는 점이다. 여름에는 다양한 수상 액티비티들을 즐길 수 있고 해수욕도 즐길 수 있다. 물놀이 이후엔 캠핑장 샤워실도 즐길 수 있으니 무담없이 바다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음은 단점이다. 첫 번째 해수욕장이 근처인 캠핑장이라 인파도 많고 시끄럽다. 한복도 있고 잡채, 전 뭐 이렇게 캠핑장 바깥쪽보다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걸 추천한다. 다리를 잘못 잡으면 동물은 원숭이가 될 수 있다. 지나가는 사람 다 쳐다봐. 두 번째 바다가 바로 앞에 위치한 캠핑장은 아니라 캠핑장에서 바로 바다가 보이진 않는다. 대신 캠핑장을 나와서 1분만 걸으면 바로 모래사장이 나온다. 세 번째 캠핑장 옆으로 기차길이 있어서 기차가 지나간다.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꽤 크게 들리는데 처음에 무지하게 거슬리다가 어느 순간 백색소음으로 들리게 되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된다. 세 번째 캠핑장은 울산에 위치한 당사 현대차 오션 캠프장이다. 현대차에서 사회 공원비 30억을 기부하면서 울산 북구와 함께 만든 캠핑장으로 우리나라의 유일무이한 바다 위에 지어진 해상 캠핑장으로 유명하다. 이 캠핑장의 첫 번째 장점으로는 그냥 바다 위라서 내 텐트 안에서 일출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내 사이트가 그냥 바다 위다. 아주 황홀한 하룻밤을 맞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두 번째 장점. 생긴 지 얼마 안 된 신생 캠핑장이라 기설이 깔끔하다. 화장실, 개수대, 샤워실이 크진 않지만 깔끔하게 운영되고 있다. 세 번째 장점. 파도 소리 때문에 이웃 간의 소리가 크게 신경 쓰이지 않는다. 옆 사이트에서 들려오는 취향에 맞지 않는 블루투스 공격이나 왁자지껄한 소리보단 파도 소리가 낫지 않을까 싶다. 마냥 좋을 것 같은 해상데크 캠핑장의 단점은 생각보다 많다. 첫 번째로 파도 소리다. 파도 소리 좀 전에 말하지 않았냐 장점으로 할 수도 있는데 단점도 있다. 바다랑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바다 위다 보니까 바람이 좀 센 날은 파도 소리가 천둥처럼 들린다. 그럼 그때 당시 심경을 들어보겠다. 이 오션부가 장점이긴 하지만 반대로 단점일 수 있는 게 있다면 이 파도 소리예요. 파도 소리가 사실 어저께 장을 잘 때 너무 시끄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의 진짜 한 3분의 1번 꼴로 일어났습니다. 와 정말 시끄럽고 이래가지고 와 정말 한 3분의 1번씩 했어요. 사실 누구 옆 사람 코 보는 거나 그러면 옆 사람이 깨워주던가 아니면 코는 이제 콧먹 걸고 좀 있다가 좀 쉬었다가 하잖아요. 파도는 계속 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와 진짜 너무 많이 깼어요. 그렇다. 천둥은 한 번 치고 몇 분 있다 치기라도 하지 이건 3초에 한 번씩 천둥이 치는 느낌이다. 이런 씨벌. 두 번째는 쓰레기다. 쓰레기통이 없다.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하고 일반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할 거 없이 다 가지고 가야 된다. 쓰레기 처리를 위한 금액을 조금 더 올리더라도 쓰레기는 버리게 했으면 좋겠다. 나는 쓰레기를 가지고 서울까지 올라와야 했다. 세 번째는 이곳 역시 불멍이 되지 않는다. 해상 위에 데크 사이트다 보니까 불멍이 금지되어 있다. 개인적으로 이 정도는 가만하고 가볼 만하다고 생각이 든다. 이상 내가 가본 일출을 볼 수 있는 캠핑장 탑3를 꼽아보았다. 어차피 이 캠핑장들은 올해 예약은 하지 못한다. 매년을 노려보기 바란다. 2022년 한 해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나를 비롯해 모두 수고 많았고 꾸닥꾸닥 2023년에 돌아오겠다. 영상을 끝내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면 2023년에 꼭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모두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